가나다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인데요 먼저 가범부터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대요 아 법을 만드는 권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1번 보기를 보면 가의 근거에서 국회는 헌법의 개정을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1번 법률은 다 국회에서 만들 수 있지만 헌법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려면은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죠 일반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일일이 투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법이어서 헌법에 있는 어떤 글자 한 글자라도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전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시민을 말하겠죠 2번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다 나를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전형적 대통령제의 요소가 아니라 의원 내각 제정 요소였죠 3번 다의 근거에서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다를 보면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국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한다 환부는 돌려보낸다는 거고 제의 요구는 다시 의논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수다 맞는 얘기죠 정부, 대통령이 바로 입법부인 국회에 너네 다시 해와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안 제출권과는 달리 대통령제의 요소에 해당해요 4번 가와라를 통해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이 분리돼 있죠 그래서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라,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라는 수상이 있는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라는 맞지만 가가 틀렸어요 5번 다와라를 통해 다수당의 행보를 견제할 수 있다 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서 다수당이 다수결로 뭐든 맘대로 하려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행정을 도와준다 라는 다수당의 행보와는 관련이 없죠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아멘